네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이용해서 전역변수 그리고 지역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클래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건 그대로 인스턴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인스턴스 기준으로도 설명을 들어야지만 덜 헷갈리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인스턴스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this라고 하는 키워드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우선 c라고 하는 클래스를 c1이라는 인스턴스에 담습니다. 그리고 c1이라는 인스턴스에 있는 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m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system.out.println.v를 출력합니다. v는 전역변수 v이고 10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화면에는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v에다가 20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20이 출력돼요. 왜냐하면 전역변수 v는 10의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 있는 지역변수 v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 지역변수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 있는 이 v가 실행될 때는 지역변수와 전역변수가 경합을 하게 되는데 지역변수가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v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변수를 중첩시키는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v라고 하는 변수 10이라고 하는 값은 이 모든 메소드나 모든 이 중괄호 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본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변수, 메소드에서 v라고 하는 지역변수를 별도로 선언해서 값을 지정을 하는 것은 저 m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 안에서만 이 특수하게 여러분이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라고 하면 다른 거랑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m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만 v의 값을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경우에 이런식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v의 값을 10으로 깔아 놓고 그 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v의 값을 다른 값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구체적인 값일수록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도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원리는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제 머릿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css에서 선택자라는 거 혹시 css 아시는 분은 이해되실 거고 모르시면 제가 한번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systemout.println을 두 번 했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번은 이 m이라는 메소드에 지역변수 m을 출력하고 싶고 또 한 번은 전역변수 v를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둘 다 2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this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20과 10이 출력이 됐는데 20은 이것, 10은 이것입니다. 10이 출력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 녀석이 출력됐다는 뜻이고 이 녀석이 1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차이점은 this가 있냐 없냐 라는 것인데 이 this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어요. c1이라는 인스턴스 그러면 그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자체 인스턴스 자신을 의미하는 값이 바로 이 this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this가 붙게 되면 그 객체에 대한 전역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예제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뭐죠? 그 클래스와 인스턴스라고 하는 topic 이전 시간입니다. 이것, 그때 살펴봤던 예제인데요. 이건 우리 여러 번 살펴본 이 calculator 예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setOfferLens라고 하는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할 때 int left, int right라고 하는 값을 주었죠. 그리고 this.left는 left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setOfferLens라는 이 메소드에서 인자로, 매개변수로 선언된 int left라는 것과 int right라는 이 값은 setOfferLens라는 메소드의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지역 변수를 만들고 그 지역 변수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calculator라고 하는 이 객체의 전역 변수인 left와 right의 값을 세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 left.this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left는 앞에 .this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변수를 먼저 찾는 지역 변수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인 left라고 하는 local 변수가 이 값이 여기에 세팅이 된 거죠.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left는 앞에 this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전역 변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값을 underbar을 줬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this가 없어도 이 코드는 잘 동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앞에 비록 this는 붙어 있지 않지만 이 setOfferLens의 중괄호 사이에는 유호범위 안에는 left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java는 left라고 하는 것이 로컬 변수가 없기 때문에 전역 변수에 left가 있는지를 찾아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코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왜 여기에다가 this를 붙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런 예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호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야겠죠?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문법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왜 이러한 기능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공부하는 게 좀 덜 지루하죠. 자 유호범위라는 것은 변수를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눠서 좀 더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한 것이 이 유호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아닌 객체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모든 메소드에서 접근이 가능한 변수 다시 말해서 전역 변수죠. 그 프로그램 전체에서 접근이 가능한 변수란 뜻입니다. 이러한 변수의 사용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는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변수가 많고 프로그램이 아주 복잡하다고 한다면 바로 저 전역 변수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전역 변수의 사용을 금기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지만 금기시한다라는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등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초창기에 이 선구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등장한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 문제의 배경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여기에 각각의 변수들이 있고 전역 변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메소드들이 있을 때 요렇게가 요렇게와 요렇게를 떼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고 요 변수와 전역 변수와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메소드를 서로 연결시켜서 또 객체로 만들고 요렇게 하게 되면 이 변수들은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되는 전역 변수가 아니라 그 객체 안에서만 사용되는 전역 변수로 그 변수의 범위 또는 그 변수가 영향을 맺히는 유효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과는 다르게 좀 더 마음 놓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메소드들이 서로 상호 교환하는 상호 공유하는 변수인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는 전역 변수를 제약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전역 변수를 금기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그러한 것들이 깔려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객체라고 하는 것도 커지려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프로그램처럼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의 객체 안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도 이 적당히 해야 됩니다 예 너무 많은 변수를 다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적당한 단위로 객체를 쪼개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품의 관점 메소드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메소드가 자 객체 안에 자 전역 변수가 있고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가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이 메소드는 이 객체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이 변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객체를 여러분이 떼어놔서 별도의 객체로 다시 떼어내서 또 다른 새로운 객체로 분가시키는 예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일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 메소드가 전역 변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통해서 메소드 안으로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구조 상황이라고 한다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역 변수를 세팅하는 것이 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역 변수를 메소드가 사용하는 것은 예 뭐랄까요 어떤 조작 방법을 통해 아니 다 지금 한 얘기 취소하고요 어 메소드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방법에서 뭔가 표준화된 방법은 그 메소드가 갖고 있는 매개변수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는 메소드에 그 메소드에 정의되어 있는 형태 예를 들면 a라는 메소드는 int b라고 하는 인자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것은 이 메소드의 사용방법으로써 명백하게 표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저 메소드가 b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제어되는 녀석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 메소드 a에 대한 공식적인 사용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메소드 안에서 메소드 바깥에 있는 c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쓴다 요렇게 돼요 이걸 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암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a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c라고 하는 것이 이 메소드 a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낙하상 같은 겁니다 얘가 공체라면 이것은 낙하상 같은 거죠 예 뒷문으로 들어온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약에 여러분이 요렇게 메소드가 지역변수 아니 아니 매개변수 파라미터를 통해서 지역변수를 세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효범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고 그 유효범위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가지 개념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유효범위에서 유효범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다보면 그거를 풀어내면 또 할 얘기가 많은 것이지만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진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넘기시고 다음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거기서 멈추고 한번 더 보시라고 또는 질문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따로 하니까요 안심하고 이 지점은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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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